호캉스요? 응, 호텔 아, 그래도 호텔은 좀... 주경아, 설마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? 요즘은 호캉스 데이트 많이들 해 그냥 건전하게 둘이 영화도 보고 수다 떠난 거지 너 과제해야 되는 거 있음 내가 도와줄게 어... 네... 네, 감사합니다 어? 저거... 임주경 아냐? 어떡하지... 와, 너무 예쁘다 주경아, 우선 이걸로 갈아입어 네? 이거 수영복 아니에요? 수영장 있는 방인데 수영 안 할 거야? 놀다 가야지 그게... 난 잠깐 마실 것 좀 사올게 편하게 갈아입고 있어 와, 이걸 어떻게 입어... 어, 카메라 설치는 다 했고 지금 걔 옷 갈아입고 있어 걔 폰도 몰래 숨겼고 카메라? 지경아, 다 갈아입었어? 지경아, 다 갈아입었어? 이... 으윽... 쟤이... 으윽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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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이럴 양아치 자식... 뭐... 뭐야... 으윽... 1층 카페 알바다, 이 새끼야 아... 아니야, 그건... 변명은... 경찰한테나 하시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